한 번 더 하셨는데 하셨으면 해요 하나 날렸습니다 아 얼굴 뜨거웠어 제가 아까 팬분들이 한 2,000분 정도가 저희를 여기서 환영해주셨는데 그걸 담았었는데 성렬군이 아쉽게도 날렸네요 저 멀리 보이네 기다려 저 멀리 보이시는 분은 누구지 할아버지 아니에요? 대박이다 이거 남스타 제이의 남스타 잠자리 2 아닌데요 제이의 남스타 아닌데요 저 팬이에요 아닌데요 너는 남스타 나는 탑스타 너는 랍스타 랍스타 갑니다 어디를요? 대구 태국 우리는 가 제국 먹고싶다 미역국 생일은 지났지만 뭐고 이제 댄심머신에서 래퍼머신으로 변신했습니다 래퍼머신입니다 저는 실리처리 좀 해주세요 저는 실리처리 좀 해주세요 뒤에 후광은 이렇게 싹 나오게 안녕하세요 드디어 태국의 투투스입니다 저의 고소 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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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 생이니 이 생이니 응 넌 안 켜지 아 그거 못 도와줘 안녕 와 태국에서도 명수는 먹힙니다 김명예 먹혜 여기 안녕 안녕 아는 태국어 하나씩 해주세요 성경부터 성경부터 호언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임머신이니만큼 랩으로 지금 제 심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요 요 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방콕 난 꼭 나가고 싶어 슈퍼도 못 가는 날 가는 말 수도 없지 자유 오는 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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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저희 팬들이에요 와 제 사진 있어요 와 제 사진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요 원래 이래요 렛츠고 깐나카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투콘 사누깐마이카 플랜덕바잇 렛츠고 깐나카 뭔지 모르겠지만 투콘 사누깐마이카 이게 사실은 저희가 태국팬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국어를 잘 못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태국어를 해드리고싶어서 제가 열심히 해드리고싶어서 야 역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터가 뭐에요 도대체 항상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매니저 형들이고요 야 역시 저희가 정말 잘해야구요 사우디카 시즈팩 시즈팩 어? 현진 아니세요? 현진 저희 매니저 현진 현진 아니에요? 네 현진 똥받아요 현진 똥받아요 현진 똥받아요 괜찮아요 오늘 저희가 공카의 처음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태국에 와서 좀 찍었어요 그렇죠 인스프릭 뉴딜 저희 소식 많이 전해드릴테니까 공카 많이많이 와주시구요 저희는 태국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갈게요 가려가자 앤맨 지금 공연하이로 와고 있어요 소리가 쉽게 잘 안될텐데 제가 오늘 공연 정말 멋있게 하겠습니다 후제! 후제! 지금 태국에 이틀 동안 와있는데 여러분 보고싶어요 벌써부터 제가 이제 오늘로써 공연을 마치고 좀 있으면 돌아가니까요 곧 백길 비행기 타고 슝슝슝 슝슝슝 그러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아셨죠? 6시간이 되요 소원에서 뵐게요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저 컨텐츠를